걸렸다 저게 설마 설마 사장님 통을 더한가 이제 물통 한번 해보자 밖에 등길 때 물 올라가면 좋잖아 그쵸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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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죠 물병 꼭대기를 자 꼭대기 주둥아리를 딱 뒤로 아 이게 보시면 봉이 기본 뜨가 있어 밑에 아크를 공략할 수가 없어 위에 아크를 공략해야 되는데 시브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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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랄 시브랄 육시랄 맞추지 아 위 아크를 어떻게 맞추지 아 들어왔다 딱이다 오케이 대박 이야 실력 쏘서 지린다 지력 기계에서 한방에 아크를 타기 힘든 어 걸렸다 저게 인형이 나오는 구멍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소방당국은 기계 입구에 머리를 밀어넣었다가는 갇히거나 다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 아 아 아 들어갈 수 있네 신간 생리보소 3,000원에 지린다 지려 아 저쪽 저쪽 기계를 가볼까 어 여기도 있네 이게 듣보기 쉬운 거였는데 아 아 아 저거는 아크로리그 클리스 공구가 없어갖고 밑에 밀어넣어 가는거네 저거 세기가 어 힙 세기네 저거 뽑을까 저 허리춤에 차면 공간이 늘잖아 힙 세금 한번 뽑을까 힙 세금 디자인 좀 병막 같은데 처음부터 괜히 도전해갖고 물병 좀 밀어넣고 갑니다 오케이 어? 뭐야? 공짜배기 있네? 물병 2개나 링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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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